무엇이 너무 보내고 있나요 와 밖에서 활동하니까 안 춥고 아주 좋습니다 눈이 금방 내릴 것 같은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추워지니까 오늘 밖에서 활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올 겨울방학에는 남편이 일이 없어서 나 좀 도와주러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 추운데 미안가 미아가지에 물이 딱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이 정말 신기하다 벚꽃을 가까이서 보려고 여기다 하나 심어두고 욕심쟁이 여기서 문을 열면 여기 앉아있으면 벚꽃이 탁 보이고 감나무도 예쁘고 아세론이야 아론이야 아론이야 꽃이 너무 예쁘고 요건 벚꽃 아 너무 멋진 벚꽃 아 요건 또 접합인데 산이 얼마나 이쁘던지 이렇게 키 큰 애를 하나 갖고 와서는 계속 잘라서 하얀 눈 같이 하얀 예쁜 접합을 어머나 눈 좀 봐 세상에 어머나 하얀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얘는 산에서 너무 이뻐 도왔고 와 정말 보라색 분홍색 진 분홍색 요건 라일라 아 라일라 벚꽃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안녕 안녕